네, 저 이런저런 굉장히 더운 날씨에 저희 공연장 함께 찾으셔서 감사하고요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희가 이번 공연을 한 3주 전부터 굉장히 불이익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주제로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. 저희가 3년 전이었던가요? 그 전에 한 1년 반 정도 공연을 안 하다가 살롱노마드에서 기획 공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첫 공연을 다시 하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어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인연일 수 있지만 그 인연을 통해서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어떤 밴드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첫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컨셉을 좀 지어봤고요. 그래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게요. 행성접근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cello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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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